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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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만 특별히 처단해. 오늘만 특별히 처단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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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아 전마까지 빠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만 좀 해줘. 감사합니다. 3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빼 backlog. 아니, 아니, 가야 돼, 걸려, 걸려. 가야죠, 가야죠. 두 발만 물러서 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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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기다. 자, 자, 자. 자, 자, 자. 천천히 해, 물면 붙이면. 이렇게 때리는데도 몰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 힘들다. 보통 일이 아니다. 떼 나오는 것 봐. 야, 진짜 때가 많이 나와. 여기 오숍소 있잖아. 물러서서 기다려주세요. 물러서서 기다려주세요. 물러서서 기다려주세요. 빨리 해, 빨리 해. 실내 10분 밖에 없어. 손님,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세탁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히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빨리 좀. 쟤가 복잡하다니까. 네 많이 쉽게 된 게 아니야, 지금. 야, 야, 야. 비누 물이 그대로 있지 않나요? 아, 명수 형. 아, 나 조용히 정말 진짜. 형, 근데 이거 물을 빠져야지. 나와봐. 이거 깨끗하게 빠져야지. 아, 뜨거운 씨. 이게 우리 손에다 안 빠진다고. 조용히 해. 내가 한 거야. 해도, 해도 똑같아. 해도 똑같다니까, 재석아. 안 똑같아. 비눗물이 빠져야지. 저희의 세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딜 열었어? 일이 좋아, 일이 좋아. 시간 없어, 지금. 고객님의 세탁물을 안전하게 빨아드립니다.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걱정 마세요. 당신의 세탁물은 안전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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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복잡 좀 주세요. 나와. 나와. 나오세요. 다른 손으로 봐주세요, 다른 손으로 봐주세요. 나오세요. 다른 손으로 시켜봐, 나와주세요. 이거는, 이 씨, 워나도 없어. 빨리, 빨리. 너 그래, 뭐. 야, 뭐를 짜냐, 인마. 아, 형, 조용히 해, 좀. 야, 건조기가 있는데 왜 그걸 짜고 앉아서 빨간다. 조용히 안 하니까, 지금. 아, 진짜. 땀 좀 잘 까냐. 조롱이 나와있어. 가던데. 오늘 빨간다. 싸우겠어요. 아, 진짜. 땀 좀 잘 까냐. 나와있어. 너 처럼 원래 빨간다. 싸우겠어요. 가. 형, 파다가. 집에 가. 아, 이거 무슨. 아, 이 형 무슨. 아, 이 형 무슨. 아니, 이게 건당이야. 뭐예요, 상황. 야. 잠깐만, 이 형이 좀. 아, 이 형 좀. 아, 이 형이 좀. 이 형이 좀. 이 형, 가자 그래. 어, 우리. 아, 형, 방송 없어요? 왜 이렇게. 안 돼. 과학. 그래. 나가지고. 나와, 나와. OK. 어? 이거 어디다 보는데? 5분 후에 빨라가 마감봅니다. 5분 후에 빨라가 마감봅니다. 진, 진중은이 기다리세요. 진, 진중은이. 진중은이가 뭐야. 고객님의 빨래가 건조 중입니다. 저희가 손수 다 했어요. 아까 깜짝 놀라셨죠? 아니, 빨래가 없어져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깨끗이 빨기 빨았는데. 퇴근을 다 했습니다. 실례가 아니라 집에 와서 한 번 더 빠지는 것도 낫지 않아요. 죄송해요. 열심히 손빨래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빨았거든요. 진짜 열심히 빨았어요. 여기 서고 싶어요. 토투각 세일 중입니다. 빨래를 넣어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토투각 세일 중입니다. 빨래를 넣어주세요. 이태부로 오세요. 깨끗한 빨래 천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깨끗한 빨래 천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양도 많아, 양도 많아. 돈 풀어, 돈. 양도 많아. 양도 많아, 양도 많아. 돈 풀어, 돈. 양도 많아. 잔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천 원에 OK. 세탁이 되면 오갈 소리가 나옵니다. 잠시 물러서 주세요. 잠시 물나서서 기다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의 특수한 세탁 방법으로 안전하게 세탁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우리 믿으세요.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면 깨끗하게 드려요. 내가 옛날에 인도 갔을 때 이렇게 빨래 하시더라고. 안 나온다. 깨끗하겠네. 진짜 고마워. 너무 아파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좀. 괜찮아 괜찮아. 물을 안 빼고 이걸 한 거예요. 여기? 네. 보세요. 어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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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놀라셨죠? 네. 많이 놀라셨죠? 안녕하세요. 빨래를 넣으면 제가 몰래 빼거든요. 조금 전에 없어져서 많이 놀라셨죠? 아니 나는 이게 빨래방이 빨래방이 창만을 찾았길래 인테리어를 다 켰어요. 그럼 자주 오시는구나. 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감독님. 전달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라흐은 안전하십니까? 전달하십니까? 전달하고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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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시하는 거, 용시하는 거, 용시하는 거. 모르고 싶어, 모르고 싶어. 시작해, 뱀다가 걸. 옷 벗어 옷 벗어. 갑자기 금수 씨 아닙니까? 잠시 물러놔주세요, 잠시 물러놔주세요. 새로운 신세탁 방식으로 빨래가 되다면 음악소녀와 함께 신호를 보내드립니다. 잠시 물러놔주세요. 못 믿어, 못 믿어. 형, 형 큰일 났어. 문 잘 안 나와. 문 잘 안 나와. 문 잘 안 나와. 이불 빨래, 이불 빨래. 이불 빨래, 이불 빨래. 야, 이건 누가 밟 들어가서 밟아야 돼. 야, 둘이 들어가, 둘이 들어가. 아, 아파 아파. 아, 제일 제일 좋은데? 야, 데프쿠니 하니깐 특징 나오는데. 특징 나와. 어우 아, 어떡해. 야, 탕수건에는 이 정도면 진짜 요즘에 하는구나. 야, 빨리 물 빼고 해보자. 이거 말리는 데 시간 오래 걸려. 물 빼, 물 빼. 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들어와. 주인, 주인. 주인, 주인.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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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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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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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아니, 저기, 저기요. 이불을 몇 년을 안 빤 거예요, 저거? 네? 아, 아기도 했어요. 아, 아기도 했어요. 아, 아기도 했어요. 아, 아기도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저게 한번 해요. 제가 직접 이게 너무, 너무 이렇게 해서 발로 직접 밟아도 하고 있어요. 네, 직접 빨고 있어요. 저기요. 저기요. 이불펄. 저기요, 보세요. 네?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예. 표정을 보니까. 저도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저희가 좀 깨끗하게 빨아서. 아... 이거 좀... 아까 그래서 저는 이게 뒤로 넘어갔는 줄 알고 아, 빨래가 뒤로 넘어간 줄 아셔서 차 한 잔, 차 한 잔 하세요, 차 한 잔 하세요 밖에서 편안하겠다, 여기 자, 이제 슬슬 짜야 돼요, 짜야 되는데 아, 형 좀 나와 형님, 나오세요, 형님 그만하세요 아, 왜 그래? 형님 왜 뺐어? 왜 그래 자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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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이리 와 맘에 안 들어, 굉장히 잘하는 줄 알지 됐어, 끝났어 아, 제발 좀 고슴보속하게 말렸으면 좋겠다 이번이 진짜 마르기를... 됐다! 만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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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봐 만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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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봐 만져봐, 터치해봐 왔어, 왔어? 어때? 잠깐만, 봐봐 아, 미치겠네 아, 이거 형, 잠깐만 형, 이불이 이렇게 얇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아니, 이거 30분 돌리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어디 마트 가서 하나 사드리는데 야, 사드려야 돼, 사드려야 돼 빨래는 잘한 것 같아 저, 잠깐만, 보실게요, 예 저, 잠깐만, 보실게요, 예 저, 잠깐만, 보실게요, 예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럼, 걔들여, 걔들여 빨래는 잘 된 것 같아 저희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괜찮으시겠습니까, 형님? 아, 예, 진짜 괜찮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발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하니까, 예 선생님, 명절 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이거, 이거, 이거 애기 주세요 그걸 봐, 애기를 보면 아, 예, 괜찮아요 아, 이거 참... 애기 줘, 좋아할 거예요 진짜 좋아할 거예요 형, 머리띠도 벗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이 고맙습니다 네, 저도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웃음 드릴 수 있도록 네, 다음,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다른 곳에서 멋진 웃음 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빨래방에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들, 예 더욱더 큰 웃음으로 인사드립니다